Q. 어카운트 헬스는 평소에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지표이지만, 특히 홀리데이 시즌에는 더더욱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카운트 헬스는 셀러가 고객에게 제공한 고객 서비스 레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좋은 어카운트 헬스를 유지하면 여러분의 바이박스 획득 확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락되는 일 없이 셀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아마존 비즈니스가 보다 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어카운트 헬스를 확인하려면 셀러센트럴의 퍼포먼스 패널에 어카운트 헬스 링크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퍼포먼스 탭에서 커스터머 세리스펙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다시 어카운트 헬스 탭을 선택합니다. 홀리데이 시즌에 셀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표 3가지는 바로 ODR, Order Defect Rate, 즉 주문 결함 비율, Pre-Free-Freement Cancel Rate, 배송 전 주문 취소 비율, 그리고 LSR, Rate-Freement Rate, 즉 배송 지연 비율입니다. Order Defect Rate은 여러분이 받은 전체 주문 중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A to Z 클레임, 또는 차지백 클레임을 받은 주문의 비율을 퍼센티지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마존에서는 ODR을 1%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레포트를 이용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레포트를 보려면 퍼포먼스 탭의 드롭다운 메뉴 중 피드백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피드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는 엑셀 포맷 형태의 레포트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 2점의 낮은 평점을 받은 피드백 중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고객에게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 풀필먼트 캔슬 레잇은 여러분이 받은 전체 주문 중 상품 배송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상품을 배송할 수 없어서 취소한 주문의 비율을 퍼센티지로 계산한 것입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인한 주문 취소는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낮은 프리 풀필먼트 캔슬 레잇은 여러분이 재고관리를 잘하여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문 취소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쉬먼트 레잇은 정시 발송, 즉 고객이 상품이 발송되기를 기대하는 시일 내에 상품을 발송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송 지연은 고객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A to Z 클레임처럼 여러분의 전체적인 어카운트 에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주어진 배송 준비 시간, 핸들링 타임 혹은 프리필먼트 레이튼시라고 불리는 이 시간 내에 상품을 발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배송 준비 시간을 수정하시려면 셀러센트럴의 매니지 인벤토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벤토리 탭에서 매니지 인벤토리를 클릭합니다. 배송 준비 시간을 수정하려는 리스팅 우측의 에딧 버튼을 클릭 후 실제 주문을 받고 상품을 발송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일 단위로 입력합니다. 화면에는 핸들링 타임으로 나와있지만 여러분의 셀러센트럴에는 풀필먼트 레이튼시 혹은 프로덕션 타임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력 후에는 반드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홀리데이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고객 메시지에는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